안녕하세요. 세상에 묻은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마크 빅터 한센이 지은 부의 비밀주도입니다. 부제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자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마크 빅터 한센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입니다. 지난 30년간 사회 저명 인사들과 전세계 일반 대중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그는 수많은 단체와 사람을 도와 사람들이 비전을 새롭게 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에 헌신해왔다고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는 누구든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책을 재밌게 읽어서 이번 시간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모두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6장 파이의 크기 10장 전세계가 부를 창출할 시장이다. 13장 명상으로 무한한 부를 읽어라를 살펴볼 건데요. 6장에서는 마키타 앤드루스 라는 분이 어떻게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었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요. 10장에서는 돈이 만들어지는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부자가 된 많은 분들이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한 부에 관한 명상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6장 파이의 크기 마키타 앤드루스의 이야기는 너무 매혹적이어서 나는 그 이야기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원본에 실었다. 그녀는 뉴욕의 가난한 지역인 브루클린에 살았다. 그녀가 8살 반일 때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다. 그녀의 엄마는 내가 지금 알려주려는 이 원칙을 알고 있었다. 소망하는 바를 헤아려서 글로 적고 원하는 사진을 벽에 붙이는 것 말이다. 마키타는 개인 스토리보드에 사진 몇 장을 붙여두었다. 14살 때 마키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다. 엄마는 희망적으로 말했다. 마키타 너는 우리 둘이 세계여행을 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드릴 거야. 그렇지 훌륭한 비전이다. 마키타는 걸스카우트에 합류했다. 걸스카우트 잡지에 따르면 걸스카우트 쿠키를 누구보다 많이 팔면 본인을 포함한 온 가족이 무료로 세계 일주여행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뭔가를 해내려면 마스터 마인드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안다. 그녀의 이모는 탁월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마키타는 어떻게 팔아야 해요? 라고 물었다. 항상 옷차림이 단정해야 해. 전문가의 복장, 걸스카우트 단복을 입도록 해. 라고 이모는 말했다. 뭔가 팔 때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해.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는 아파트를 찾아가. 큰 주문권을 요청하고 항상 웃어야 해. 손님이 사주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라. 쿠키를 사달라고 부탁하지마. 투자를 요청해야지. 마키타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걸스카우트 쿠키를 팔아서 엄마와 저를 위한 세계여행 경비를 벌고 있어요. 12개들이 한 상자나 두 상자에 투자하시겠어요? 상대를 설득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고 친절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구매하지 않아도 내일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타는 걸스카우트 쿠키 4만 2천 상자를 판매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갔고 쿠키, 콘도, 캐딜락 또는 무엇이든 더 많이 파는 법 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했다. 디즈니는 그녀에 관한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인 쿠키 키드를 제작했다. 외향적이니까 성공할 수 있었죠 라고 말할지 모른다. 나는 그런 미신 따위는 타파하고 싶다. 성공은 대학 교육을 받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물론 하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 번은 행사장에서 촬영을 하던 중에 무대 뒤에서 마키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엄청나게 수줍음이 많았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구석에 숨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마키타가 성공할 것 같느냐고 묻는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번영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당신의 욕망으로부터 피어난다. 강렬한 욕망과 엄청난 집착으로 매달린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마키타는 어머니와 이모에게 세계여행을 선물하겠다는 불타는 열정과 야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걸스카우트 쿠키 판매원이 될 수 있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난 동기부여 연사 데니스 웨이틀리도 다음과 같이 관찰한 바를 말했다. 성공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큐가 높다거나 타고난 재능과는 무관하지요.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치도 아니고요. 성공은 거의 전적으로 추진력, 집중력, 끈기에 달려있어요. 로버트 슐러는 산을 만나면 넘어가거나 밑에서 건너가라. 지하로 가든지 에둘러 가든지 뚫고 가면 어떤가. 반대편에는 항상 금광이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 사람들이 질추하는 후추파, 즉 긍정적인 대담함이라 부르는 것을 갖고 있다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쓴 책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를 백만부 팔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 소속의 고객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에게 와서 말했다. 여기 수표입니다. 나는 처음 인쇄된 500권을 사고 싶어요. 졸업생 전부에게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금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 결론은 누가 당신과 거래나 비즈니스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당신은 번영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거절당할 수 없는 것처럼 번영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드문 일이 아니다. 사실 포브스는 미국에서 매일 한 명 이상의 새로운 억만장자가 생겨난다고 보도한다. 부자가 되고 재산을 쌓고 번영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똑똑하게 일했다. 대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 일이 놀이가 된 셈인데 그들은 일상적으로 일을 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유명인이나 영화 배우겠지요 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유명인이나 영화 배우 출신 백만장자는 미국인 1%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진정한 분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것이다. 그들은 몇 년 동안 그 일을 해왔고 대부분은 45세를 넘었다. 대개 그들은 여전히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다. 따라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들처럼 하면 된다. 나는 독특한 백만장자 그룹을 다룬 잡지 기사를 읽었는데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속한 그룹은 흥미롭게도 세탁소였다. 왜 그럴까? 그들이 사업은 항상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칙은 분명하다. 우리 동네 세탁소는 인도 출신의 남편과 아내가 한 팀으로 일한다. 그들은 피자 가게도 여럿 소유하고 있다. 자기 소유의 메르세데스 자가용을 굴린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지만 가게를 청소하기 위해 매일 차를 몰고 나간다. 혹톡하게 열심히 일하며 자신들이 재산에 대해 떠벌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의사와 변호사가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영업직이 변호사나 의사보다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는 점은 흥미롭다. 영업직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일할 수 있다. 판매 활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고된 노동이기도 하지만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쉬운 일이기도 하다. 거기엔 자본이 소유되지 않는다는 희소식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 아이디어가 필요할 뿐이며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그 아이디어를 굳게 믿으면 된다. 돈을 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특허를 판매하라. 당신이 직접 판매할 수 없다면 판매 능력, 힘, 인맥이 뛰어난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 마인딩이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결합하여 세 번째의 새롭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에 가난해서 빠르게 벗어나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의 소녀가 판매를 해서 그 큰 돈을 번 것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담아낸 전기, 자서전, 기사를 읽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나는 A급 명단에 속해 있다고 결정하라.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일기장에 적어보자.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놀랄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당신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당신 안에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60년대에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는 빵집에서 하루 18시간을 일하면서 1년에 5천 달러를 벌었다. 나는 비틀즈의 데이트에 영감을 받고 메신저스라는 록밴드를 시작한 터였다. 밴드가 연주할 수 있게 되자 공연장을 빌릴 수 있었는데 2천 명의 고등학생 로커들이 각자 5달러를 내고 들어와 춤을 추었다. 나는 하룻밤에 5천 달러 넘게 벌었는데 아버지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이었다. 이것이 당신이 인생에서 검토하기를 바라는 지점이다. 당신은 한계가 없는 미개척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말라. 자격은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리처드 바크의 베스트셀러 갈매기의 꿈에서 미개척된 잠재력에 대한 진실을 배웠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자신과 비교할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당신의 잠재력을 자기 자신과만 비교하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결정하라. 당신의 잠재력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고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없다. 당신은 유일하며 특별하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지구대학에 와 있다. 당신은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되려 한다. 멈추지 말고 높이 날아가며 삶을 사랑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면의 잠재력에 관한 틀린 정보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확한 메시지를 포착하고 가르쳐야 한다. 누구든지 드러난 것보다 10배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즉 이 장에서는 부는 마음속에서 욕망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글로 적고 심상화를 하고 끈기 있게 추진하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의 한계를 두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장 전 세계가 부를 창출할 시장이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나가는 돈이 수입보다 많으면 살림살이가 파탄난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보다 언제나 앞서 가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돈을 버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순가치다. 당신이 희망하는 수입이 얼마인지 글로 적어놓아야 한다. 1. 월 연도별로 기록하라. 재정적인 면에서 성장을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 시작됨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돈 버는 능력과 기량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내 친구들 중에는 강연 사업에서 연간 600만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700만 달러를 써버리는 이들이 있다. 당연히 좋지 않다. 염두에 두어야 할 항목은 소비를 뺀 순수입이며 그게 전부이자 가장 중요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과소비를 하고 총수입에 따른 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작 순수입은 무시해버린다. 항상 안전지대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전보다 더 도달하려고 손을 뻗을 때에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생을 흥미롭고 스릴 있게 만들어준다. 취해야 할 필수 조치를 자세히 기록하자. 누군가 억만장자 HL 헌트에게 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과 한치도 다름없이 말했다. 첫째,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부를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 월트 디즈니는 당신이 소중히 하는 가치가 명확할 때 의사결정이 쉽다고 가르쳐 주었다. 당신은 단기, 중기, 짧아도 5년 뒤 장기 목표를 미리 적어놓아야 한다. 5년 동안 매에 얼마만큼 돈을 벌어드릴지 앞서서 생각하고 적어두어야 한다. 당신의 신념 체계는 계속해서 활기를 띄워야 한다. 우리 모두는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된다. 활기가 넘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의에 욕구와 에너지가 사라지고 무너져 젖은 솜처럼 되는 것이다. 당신이 최고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최고의 오디오를 듣고 그런 뛰어난 책을 읽기 바란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평생 배워가면서 최상급의 수입을 벌어드려야 한다. 5년 뒤 자신에게 주고 싶은 금액을 미리 종이에 적자. 넉넉한 금액을 쓰자. 주식, 채권, 미추얼 펀드는 어떤가? 나는 리 아야코카가 승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포드에서 그는 머스탱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는 클라이슬러에 가서 버려지고 파산에 직면한 묘지나 다름없는 회사를 물려받은 뒤 이런 목적 성명문을 내걸었다. 클라이슬러는 최대 규모의 최고가 될 것이다. 리 아야코카의 전문적이고 노련한 리더십 덕분에 클라이슬러의 주가는 급등했다. 나는 클라이슬러 주식을 3달러에 샀다. 여기에서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회사의 경영을 알아보라. 그런 다음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언제 팔고 나갈지를 적어두어야 한다. 나는 50달러에 팔고 나오겠다고 적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시작했으면 대박을 내야지. 그렇지 않다. 돼지는 욕심이 많은 법이다. 욕심쟁이는 매번 돈을 잃는다. 주식시장의 목표는 단 하나. 수익을 내는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매일 변동성이 있는데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어쨌거나 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많은 종말론자의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 종말론자의 말에 끌리고 그런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동기만 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믿음이다. 믿음, 사랑, 기쁨에 비해 두려움으로 자극하는 편이 훨씬 쉽다. 당신은 자기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한다. 책, 수업, 세미나. 코치에 투자한다면 버핏이 말하는 1인바 미스터마켓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된다.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안은 투자다. 내 머리와 마음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나도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첫 번째 목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목표는 내가 살 집을 구입한 다음 1년마다 주택 한 채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돈을 사용하지 말라. 10년간 1년에 한 채의 집을 사면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독립할 수 있다. 10년째 되는 해에는 첫 해에 산 집을 재융자하고 재융자한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면 세금을 면제받는다. 모든 부를 쌓는 사람의 목표는 세금 없는 생활이며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 현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 정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을 여러 채 사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약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만일 당신이 젊고 즐길 여력이 있다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세금 전략을 현명하게 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다음은 크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같은 시기에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창립자 프레드 스미스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페더럴 익스프레스 창립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립자가 소포를 하룻밤 만에 배송한다는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나은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가 무엇이든 당신이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언제나 해법은 존재한다. 여기서 비결은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큰 것을 얻으려면 크게 생각하자. 돈은 네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나의 일이다. 일에는 위험이 깃들어 있다. 이는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일은 우아함을 내포하며 우리의 가치를 빚어낸다. 일할 계획을 짜고 정기적으로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에서 돈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을 일하게 하라.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타인에게 일을 위임하자. 사람을 고용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게 하고 대신에 당신은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자. 실행해야 하지만 노동 대가가 크지 않은 갖가지 일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비용을 지불하라. 그것은 당신에게 여유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직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세 번째, 돈이 일한다. 위에서 나는 포괄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기본 투자 단계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가 일한다. 아이디어는 큰 돈을 벌게 한다. 아이디어 지분은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부위 축적자들에 대해 읽어가다 보면 그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로 부를 쌓았다.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머리와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나는 진심으로 머리와 마음에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본성, 활기, 흥분, 열정에 끌릴 것이다. 열정이란 내면의 신이 함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속 반복하지만 번영은 내부의 작업이다. 번영의 사고방식은 무한한 부와 자기완성형 번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보상을 제공한다. 나폴레온 힐은 지금 정해진 것보다 많은 일을 하면 뒷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암기하고 끝없이 반복해야 할 힐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다. 나의 관념은 얼마나 거대한가? 내 인생의 의제는 얼마나 웅장한가? 나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은가? 숫자이어야 하고 당신이 선택한 숫자는 재정 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 최고이자 최선인 나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번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마음, 심장, 에너지를 어떻게 쏟아붓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에너스는 올바른 일을 하면 올바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변형하자면 올바른 생각을 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총수입에서 소비를 뺀 순수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어야 성장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부동산에 관한 약간의 팁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3장, 명상으로 무한한 부를 읽어라. 성공한 사람들은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글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명상, 스토리를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나 바닥 또는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자. 무한한 부에 관한 명상의 글이다. 이제 눈을 감고 이러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반복해서 내면화하자. 신체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뜬다. 생기어린 좋은 숨을 들이마신다. 나는 온전히 기분이 좋다. 마음이 크게 확장된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무한한 부를 경험하고 있으며 표현하는 중이다. 부가 곧 나 자신이다. 상상의 스크린을 켜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보인다. 마음의 시선은 20도쯤 위를 향한다. 나는 새로이 완전한 존재의 수준에 이르렀다. 나의 의식과 창의성이 최대치로 고향되었다. 내면의 존재가 새로운 재정적 현실에 깨어나고 있다. 나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심리의 기제를 갖고 있다. 내 마음은 풍부한 기회를 알아챌 수 있다. 흥미롭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조직화되고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한한 부가 나를 향하여 도달할 것을 감지한다. 새롭고 긍정적이고 유익한 생각이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나는 그 생각들이 효과가 있음을 알며 내 마음은 그 생각들을 꿰뚫고 있다. 그것을 나는 종이에 옮겨 적는다. 그러고는 바라본다. 온몸이 짜릿하다. 이는 좋은 신호다. 나는 그 생각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렬한 열정을 유지한다. 나는 나의 꿈, 욕망, 긍정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데 기념한 사람들을 내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내 삶은 건강, 재산, 풍요, 기쁨, 행복이 넘쳐 흐른다. 나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헌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생각해내고 있다. 나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시장 프로세스를 발명하고 있다. 기분이 좋다. 나의 위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제대로 작동 중이다. 나는 마음속에 그린 것을 실제 그림으로 표출하고 있다. 내가 품은 큰 아이디어는 흥미진진하고 인류를 각성시킨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믿고 기대하고 성취한다. 내 안팎에서 폭발하는 새롭고 영감에 찬 창의성으로 더 깊어진 지혜를 느낀다. 나는 심오한 차이를 만든다. 내가 가진 가장 높은 수준의 비전이 이제 실현되고 있음을 경험하며 바라본다. 인류 전체에 대하여 내가 품은 최고의 비전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나는 이제껏 들어왔던 안된다를 된다로 바꾸겠다. 우주는 나에게 된다라고만 말한다. 나는 내 마음의 눈과 귀에 메아리 치는 소리를 듣는다. 예, 예, 예. 나는 모든 단점을 장점으로 뒤집는다. 어떠한 거절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시간, 돈, 노력에 대한 투자를 현명하게 지렛대 삼아 큰 부를 얻고 있다.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고 수백만 달러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장면을 본다. 나는 성공의 모든 원칙을 알고 있고 사용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된다가 유일한 신조다. 나는 스타일, 위엄, 우아함, 용기, 탁월함, 섬세함을 갖추고 1등석으로 여행한다. 나는 안팎으로 품위가 느껴진다. 1등석을 타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수다. 나는 1등석으로 간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과 함께 모든 위대한 장소를 방문한다. 지역 주민을 따라 로컬 투어를 체험한다. 내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꿈은 바로 꿈을 갖는 것이다. 그 꿈들이 반짝인다, 아름답다, 상상 속에서 춤을 춘다. 꿈이 절묘하게 실현되고 있다. 이 황금 시대에 심오하고 중요하며 뜻깊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나는 내 삶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이 삶에 긍정적이고 올바르며 통찰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새로운 현실을 바라본다. 훌륭하고 더없이 행복하며 즐겁게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 말이다. 그것들은 마음속에서 창조되며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 모든 좋은 것이 내 삶에 넘쳐나는 동안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아보려고 입술을 살짝 깨문다. 나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중이고 그런 활동을 좋아한다. 내 삶은 모든 긍정적인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끈기가 성과를 내고 또 성과를 내는 식으로 반복된다. 내 삶은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들은 내가 지금 편안하게 뿜어내는 에너지 광채를 만끽하고 싶어한다. 모든 투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당이 지급되어 흥미롭다. 얼마를 지출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출했으며 그것으로 어떤 가치를 얻었는지가 문제다. 나는 가치가 있으며 내가 하는 일 역시 가치가 있다. 나는 마음과 몸과 영혼에 확신을 갖고 있다. 내 면은 에너지로 가득하며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내 모든 말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활력을 준다. 나는 바라는 모든 선을 행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 은행 계좌는 그득 차 있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내 통장에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이 있다. 나는 더 많은 돈이 쌓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돈이 신성한 순환 속에 있다. 소유하고 벌어들이고 투자하고 순환시키는 모든 것이 배가 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증가하며 한층 진화한다. 존재 깊숙이 좋은 기분을 느낀다. 나는 청구서를 다 갚았고 여전히 충분한 돈이 있다. 돈과 재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모든 계좌와 청구서를 파악하고 있다. 매달 청구서가 빠짐없이 전액 지불되고 있다. 나의 신용점수는 최고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전화가 온다. 기분이 너무 좋다. 멋진 일이다. 실행하고 소유하고 계속 느끼고 싶은 매우 기분 좋고 즐거운 경험이다. 나는 빚이 없다. 거주하는 집과 두 번째 집의 담보대출을 갚았다. 대금을 다 지불한 새 자동차들이 눈부시게 반짝이며 빛난다. 그 자동차들은 모두 내 것이다. 나와 가족 소유의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내면이 조금 더 밝아진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선한 대의를 위해 맹렬히 많은 돈을 모금한다. 자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가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낀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항상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찾고 발견한다. 모든 시대가 들려준 지혜에 힘입어 나는 가장 지극한 열망을 실현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희망을 성취한 끝에 개인적으로 큰 만족감을 느낀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기쁨이 가득 차오르며 당신에게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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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불을 끌어들이는 명상의 글을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읽고 있으면서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뒤에 명상의 글을 반복 성취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나 기분을 고치시키고 싶을 때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크 빅터 한센이 지은 부의 비밀 지도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는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처럼 다양한 사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상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가볍게 읽으셔도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